그레이 워터 현상금 사냥꾼 사이에서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 이름도 없고, 기억도 없고, 가족도 없는. 돈을 벌면 술에 쓰고 종종 거리에서 술주적을 부려. 이런 쓸모없는 인간이 사라진다면 주변 주민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할 것이다. 그래, 모두 그를 브루스터라 부른다. 비켜! 날려버린다! 어이, 조심해! 미쳤어! 그래, 이 몸이 브루스터다! 너도 나한테 머리가 터지고 싶은가 보구나! 디스라이트 사전예약 진행 중!